반갑습니다. 메가스터드에서 지구과학이라고 하는 박성현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오늘 선생님하고 같이 6월 모의고사, 6평 모의고사 총평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여러분들 시험 번호로 고생 많으셨습니다. 등급껏 보니까 여러분들의 힘듦이 피부로 느껴지는 그런 시험이었습니다. 많이 고생했어요. 시험 보는데 스트레스도 많이 받았을 거고 점수 생각보다 잘 안 나오는 학생들도 있을 거고 목소리 왜 이러니 잘 안 나오는 학생들도 있을 거고 잘 나오는 학생들도 있을 거고 되게 다양할 겁니다. 자, 한번 얘기를 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일단은 여러분들 단원별 출제문항수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는 6하고 7이 왔다 갔다 하겠죠. 어차피 3단원이니까 이건 아주 커다란 의미로 우리가 부여할 필요는 없고 보통 밸런스를 맞춰서 나올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다음 보시면 등급껏입니다. 그래서 보면 좀 놀란 게 1등급껏이 41이 나왔어요. 과탐 중에 가장 낮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어려워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2등급껏 36이면 높은 편은 아니죠. 3등급 28이 되게 충격적이었는데 이게 벌써 28점이면 여러분들 상당히 등급껏이 낮은 거죠. 그러니까 매우 어려운 시험이었다. 이게 이제 올해는 좀 특수한 상황이라서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나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거와 함께 난이도가 좀 높아진 그런 시험 때문에 여러 가지가 겹쳤다라고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등급껏이 나왔는데 어차피 우리는 뭐 수능이 제일 중요하니까 지금 여러분들 6평을 잘 봤으면 칭찬하고 잘 못 봤으면 여러분들 너무 우울해하지 말자. 어차피 다 지나간 일들이고 우리는 앞으로 다가올 일들을 맞이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만 생각만 합시다. 자 그 다음 이제 오답률 베스트 5입니다. 이게 정답률이 기존까지 3월과 4월 학평에서 정답률이 가장 낮은 게 이거 오답률인 거 거꾸로 해요. 정답률에. 정답률이 가장 낮은 게 40%였거든요. 베스트 5가 모든 걸 갱신했습니다. 그래서 이 5개 문항이 정답률 60%가 여태까지 1위였거든. 오답률 60%가 1위였는데 5위가 60%가 되는 그런 시험 문제였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문항들도 정답률이 대체적으로 높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50% 때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오답률이 77%면 정답률이 23%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낮은 정답률을 가진 이런 문제들이 출제가 되었다. 그럼 도대체 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가 같이 한번 분석을 해봅시다. 자 일단 첫 번째 오답률 1위 문제입니다. 정답률 23% 나온 문제인데 이게 태풍 문제거든요. 태풍 문제인데 이번 시험에 6평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고력 자체를 한 단계 건너가는 그런 사고 방식을 요구하는 그런 문제들이 많이 나왔어요. 이게 이제 아마 선생님이 생각하기에는 평컨 쪽에서도 첫 시험이잖아. 첫 시험이라서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했는데 아마도 학생들이 그런 것도 굉장히 생소한 그런 느낌을 받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 이 태풍 문제에서 학생들이 진짜 어려워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일단은 위험반원 안전반원 찾는 것조차도 지금 어려워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 위험반원 안전반원은 이 자료가 굉장히 좋은 자료인데 여러분들 위험반원 안전반원을 기본적으로 찾을 수 있어야 돼요. 이런 문제에서는. 그거 틀린 학생들은 좀 반성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진행하는 방향과 풍속이 같아지는 곳이 위험반원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어디가 위험반원이고 어디가 안전반원이고 그리고 조건도 줬단 말이야. 등압선 간격은 다 똑같다고 대칭이라고 조건을 줬기 때문에 이거 같은 경우에는 기압차에 의한 영향보다는 진행 방향과 풍속에 의한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걸 첫 번째 판단을 했어야 했어요. 했어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에크만 수송 관련된 것도 문제를 냈는데 저기압이기 때문에 에크만 수송이 일어나서 물의 발산이 일어나요. 그래서 용승이 일어난다는 사실도 문제에다 요소를 집어넣고요. 그러니까 여러 방면으로 종합적으로 잘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여러분들 뭐가 어려웠냐면 태풍 상층. 태풍이 불어서 상층이 됐을 때 상층에서 여러분들 대기가 무한대로 올라갈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보통 대륙권 개면까지 여러분들 태풍의 경계가 만들어지게 되는데 그 지역에서 공기가 발산을 해야죠. 공기가 다시 모여들면 안 되잖아. 그럼 어디로 갈 거야 그게. 그치? 위로 올라갈 수 없기 때문에. 근데 발산을 할 때 어느 방향으로 발산을 하냐. 요게 이제 학생들한테 많이 까다로웠던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이제 어떻게 선생님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면 이번 교과 과정에는 전향력이라는 개념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아마 평가원 출제하시는 분들이 아마 이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 전향력 배웠으니까 돌아가는 방향. 불어 들어온다. 불어 들어온다. 그리고 불어 나간다라는 개념이 들어갔을 때 학생들이 전향력을 배웠기 때문에 판단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요런 식의 사고방식들을 요구하는 그런 문제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이 문제 풀 때 상당히 까다로움을 느꼈을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더 우리가 새로 들어간 개념들. 전향력은 여러분 새로 들어간 개념이라고 하긴 좀 애매한데 직접적으로 언급이 되고 연계계조에서 문제의 출제가 되기 시작했어. 그러니까 북방구에서 오른쪽 직각, 남방구에서 왼쪽 직각 뭐 이렇게 작용한다라는 내용과 함께 북방구에서 저기압이 반시계로 불어 들어가요. 남방구에서 저기압이 시계로 불어 들어가요. 요런 거. 방향성에 대해서 여러분들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사고방식들을 갖다가 한 단계 한 단계 넘어가면서 생각을 하는 그런 문제들이 출제된 게 이번 6평의 경향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까다로워했을 겁니다. 기존과는 조금 형태가 다르다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를 대응하기 위해서는요. 과학적 논리를 정확하게 잡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알겠지? 이게 왜 그럴까? 어떤 현상이 나타났을 때 이게 왜 그럴까를 계속적으로 여러분들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훨씬 좋아질 거예요. 그래서 개인의 논리를 만들어 나가는 거. 그게 첫 번째 여러분들 해야 될 일이고.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여러분들 정답률 2위가 오답률 2위가 엘리뉴 라니냐 문제예요. 이게 엘리뉴 라니냐는 영원한 숙제 같은 그런 문제인데 이번 여러분들 교과 과정에 뭐가 추가가 됐냐면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우리가 기상위성을 통해 가지고 기상위성을 통해 가지고 구름 사진을 찍는 게 추가가 됐어. 그래서 가시광선 영상이냐 적외선 영상이냐의 특징을 갖다가 이걸 갖다 보는 문제들이 출제가 되기 시작했단 말이야. 그래서 이 요소가 반드시 들어갈 거라 생각을 했는데 엘리뉴와 이걸 갖다 합친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교과 과정에서 나온 내용들의 특징적인 것들을 갖다가 어렵게 지금 구성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왼쪽 거 보시면 기상위성으로 촬영한 그러니까 기상위성으로 관측한 적외선 방출 복사 에너지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문제의 의도는 적외선 방출 복사니까 적외선 방출 복사니까 구름의 최상부의 높이를 갖다가 얘기를 하는 거나 이 문제가 의도에 들어가 있었던 겁니다. 상당히 난해한 문제였습니다. 여러분들. 한 방에 풀기는 정말 쉽지 않은 그런 문제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틀렸어도 이걸 기역 또는 니은 디귿을 골라 써야 되거든요. 얘들아. 그러니까 기역이 틀린 답이고 니은 디귿이 맞는 답이야. 니은 디귿이면 엘리뉴고요. 기역이면 난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개 중에 틀렸으면 여러분들 그래도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근데 나머지 틀렸으면 내용을 제대로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공부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이거 두 개 골라서 틀렸으면 그래. 다음번에 나오면 나 맞출 수 있어. 그러니까 이거 골라서 틀렸으면 이건 맞는 거니까. 이거 골라서 틀렸으면 난 맞을 수 있어. 라는 여러분들 확신을 가지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조금 더 명확하게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보다. 근데 만약에 이제 다른 거 골라서 그러면 엘리뉴이 아니라 아예 모르는 거거든. 그러면 처음부터 다시 공부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 문제는 선생님이 이제 수업시간에 항상 언급을 했던 엘리뉴에 관련된 워커순환의 여러분들 모습을 갖다 조금 생각을 해보시면 그래서 접근성이 조금 좋아지거든.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야. 엘리뉴 시기에 여러분들 우리가 워커순환이 나타날 때 이렇게 되거든요. 평상시에 해수면 대비 엘리뉴 시기에는 해수면 경사가 완만해지죠. 그리고 워커순환이 이렇게 바뀝니다. 이렇게 되면서 여러분들 구름이 발생하는 영역이 태평양 한가운데 상승기류가 발생하면서 여기에 구름이 잔뜩 발생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모습을 보게 되면 이 그림에서 이걸 갖다 판단할 수 있거든. 태평양 한가운데 쪽. 그죠? 한가운데 쪽이 상당히 값이 적은 걸 알 수가 있어요. 즉 구름의 최상부의 높이가 상당히 높은 편이다. 그래서 가운데 강한 상승기류가 발생하는구나 라고 판단을 한 친구들이 있어요. 잘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판단을 해서 엘리뉴 시기구나 라고 판단을 해서 문제를 푼 친구들이 많이 있었어요. 많이는 아니고 꽤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것도 여러분들 되게 중요하다. 선생님이 수업시간에 계속 강조한 게 이거였거든요. 이 모습을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된다. 알겠죠? 그래서 앞으로 문제가 나와도 기본적인 틀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본 내용을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이 생각을 반복적으로 해주시는 게 맞아요. 그리고 문항 자체에서 두꺼운 적은형 구름 해가지고 이거 갖다가 힌트를 얻어서 무슨 푼 친구들도 있더라고. 아 그럼 구름에 대한 얘기인가? 이런 생각을 한 거죠. 사실 첫 시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익숙하지 않음이 굉장히 컸을 거야. 그리고 자료가 굉장히 생소했을 거야. 그리고 우리가 이런 새로 들어간 내용들을 갖다가 6평에서 되게 많이 다루려고 노력을 했다라고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고 생각보다 난이도가 상당히 높았지만 앞으로 우리도 이 부분에 적응을 좀 해나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료에 대해서 해석을 하고 아 이런 내용들이 계속적으로 겹쳐서 출제될 수 있겠구나. 라는 게 이번 시험의 의미였다. 알겠지? 그래서 이 두 개는 여러분들이 18번 같은 경우에는 좀 틀렸으면 태풍 공부 좀 더 하시고 20번은 틀렸을 때 이렇게 이렇게 기억으로 틀렸으면 그래서 나쁘지 않다. 여러분들이 좀 더 공부하면 된다. 이런 희망적인 생각을 갖고 학습을 진행하시고 다른 거 고르셨으면 아 이건 내가 공부가 안 됐구나. 라고 생각하고 처음부터 다시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아직 많이 남았어요. 여러분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꾸준히 밀고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애들이 이런 생각을 하더라고 선생님 이게 수능 시험에 또 이런 게 나오면 어떡해요. 그런데 똑같은 거 또 나오면 맞히는 거야 얘들아. 그런데 이런 패턴으로 우리가 알 수 없는 미지의 것들이 나오면 어떡했는데 미지의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이게. 굉장히 생소한 것뿐이지 우리가 지금 패턴을 좀 알았잖아. 그치? 그러니까 평가원에서도 아마 여러분들이 평가가 될 때 됐을 거야. 아 애들이 이제 이런 걸 좀 못하는구나. 그러면 이런 거에 대한 생각을 하시고 문제를 출제하실 때 반영을 하실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도 적용해 나가는 연습을 해주시면 같이 이제 적절한 수준의 시험 문제를 갖다가 풀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면서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답률 베스트 5 중에 이제 이거 은하 문제 나왔는데 은하는 여러분들 일단은 이 사진을 보고 판단을 하는 문제들이 좀 나왔어요. 세이퍼 특회의사 전파 하나인데 우리가 회전축에 대한 문제라든가 아니면 밝기에 대한 문제들을 갖다가 출제를 했기 때문에 학생들이 많이 생소해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선지를 딱 구성을 봤을 때 절대 안 되는 것들을 갖다가 좀 집어넣은 그런 편이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 공부하실 때에도 조금 추가적인 내용이 들어갔으니까 우리는 아 이게 추가해서 공부를 하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고 학습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많이 어려웠어요. 9번은. 그래서 20번하고 9번은 여러분들 이번에 좀 틀렸어도 너무 우울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20번과 9번이 조금 독특한 문제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이 이제 소개가 되니까 추가적인 내용들을 우리가 이제 계속 지식을 담으면 되겠어요. 선생님 우리가 좀 다른 거 또 나오면 어떻게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교과 내용 내에서 수능은 나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교과 내용 내에서 여러분들 우리가 좀 부족한 부분을 찾는 게 우리의 숙제가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여러분들 8번 문제. 이것도 이제 선생님이 해설 강의하면서 풀어드렸습니다. 이거는 연계교제에 나왔던 문제 얘들아. 이거 틀린 친구들은 좀 반성을 해주셔야 됩니다. 공통질의학 중심을 여기다 놔둔 것 때문에 학생들이 많이 어려워했는데 우리가 맨날 봤던 그림들. 외계행성 탐사의 그림들과 얘네들을 갖다 조합을 시켜서 학습을 다시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해설 강의 찍어놨으니까 꼭 보세요. 자 그 다음 이제 12번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해설 강의 때 선생님이 얘기를 해드렸는데 이거는 이제 별의 분류인데 앞으로 선생님도 이제 방향성을 좀 잡는 게 별을 좀 디테일하게 분류 한번 해보자. 그러니까 주계열성이 표면 운동 어떨 때 수명이 어떻고 뭐 이런 것들 있잖아. 그런 것들을 갖다 우리가 디테일하게 좀 분류하는 과정을 갖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분류할 때 여러분들 수능 연계교제에는 주계열성들의 온도에 따른 수명이나 이런 것들이 쫙 다 나열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고른 것들 보시고 초거성이나 그냥 거성이나 이런 아이들의 표면 온도와 광도 범위 정도도 같이 생각해 볼 필요성은 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사실은 정확한 데이터는 몰라도 문제는 풀 수는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조금 이게 받는 건가 하는 의심이 들까 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지 데이터가 정확하게 외우지 않아도 문제는 풀 수는 있는 거예요. 원래. 왜냐하면 주계열성의 기본적인 특징 그리고 적색거성이라는 단어가 나왔기 때문에 색깔에 대한 개념들을 알고 계셨으면 여러분들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데는 전혀 지장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평가원 시험이 여러분들 실제로 그런 가이드라인을 반드시 줄 거야. 문항에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걱정을 안 하셔도 돼요. 그래서 정확하게 이게 뭐다. 이게 색깔을 지시해 준다. 뭘 해준다. 이런 거에 대한 확실한 여러분들 개념을 알고 계시면 문제는 다 풀 수 있다는 거지. 그런데 이제 우리는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물리량도 한번 봐보자. 이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기본 틀 가지고 물리량을 보는 거지 물리량만 막 미친듯이 외운다고 뭐가 되는 건 아니야. 알겠지? 그래서 기본적인 틀을 좀 익히고 그거 플러스 알파를 한번 해보자. 앞으로 공부할 때. 그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이제 우리가 총평을 한번 해볼게요. 이번 6평. 일단은 뭐 어렵다. 어렵다인데 여러분들이 익숙하지 않은 용어들이 많이 나왔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익숙하지 않은 단어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힘들었을 거야.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서도 어찌 됐던 선생님이 항상 하는 얘기인데 아까 계속 얘기했잖아요. 어떤 기본 개념들에 대해서 새로 들어간 개념을 갖다가 어떤 개념에다가 같이 붙이고 있어요. 계속. 계속. 그러니까 이 용어와 이 용어가 관련이 있다는 사실들을 여러분들 익혀나가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지구과학은 기본 개념부터 시작해서 개념으로 끝나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들 개념을 정확하게 아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선생님이 항상 얘기잖아. 기본기가 필살기다. 그러니까 기본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다른 연계되는 개념들 있잖아요. 연관 개념들. 그걸 갖다가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가.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면서 학습을 하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종합적 사고 능력을 갖다 좀 평가를 하는 그런 평가원 시험이었다. 이렇게 여러분도 생각하시면 되겠고. 아마도 이런 생각을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출제하실 때. 이 정도는 알지 않을까? 학생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신 것 같은데. 그 정도의 수준이 조금 약간 간격이 있지 않았나. 이런 판단도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공부하실 때 어떻게 공부할지 좀 생각을 해볼게요. 봐봐. 6월 6평 이후의 학습정제학. 일단은 첫 번째 여러분들 개인적으로는요. 여러분들이 연계교제나 개념서 있잖아요. 선생님 개념서도 있고 수능 연계교제 있잖아요. 그걸 다시 한번 꼼꼼하게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다음에 기본적인 개념이나 단어들 중에 여러분들이 정의를 못하겠는 것들 있잖아. 이게 도대체 뭐지? 이걸 설명하기 힘든 것들. 그런 걸 좀 찾아보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차피 여러분들이 개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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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념들을 다 안다고 치더라도 그런 사소한 용어들이 연결을 할 때 상당히 까다로움이 느껴질 수도 있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단어나 개념들을 다시 한번 정립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다시 한번 정립하세요.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 전향력 하면 그냥 무작정 외우는 거예요. 전향력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갖다가 물어봤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엘리뉴 라니야에서도 적외 영상, 가시 영상, 이런 위성 영상에 대해서 거기다 적용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 이건 여기다 적용을 할 수가 있는 거구나라는 걸 인지를 이제부터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적외 영상의 특징도 다시 한번 보시고 아 그럼 엘리뉴 때 구름 분포가 이런 식으로 됐었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학습하시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내가 부족한 용어가 무엇인가, 부족한 개념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리뷰하시는 게 되게 중요하시고요. 중요하시고요. 일단 수능 특강 다 푼 학생들은 지금부터 수능 완성을 다시 푸시는 게 좋습니다. 연계교제 문제들 중에 쭉 풀어보시고 모르는 단어 개념들 계속 반복적으로 체크하시는 게 이번 수능에서 여러분들이 좀 유평을 보니까 고득점을 할 수 있는 전략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단어들을 정확하게 알아야 사고의 전개가 일어나거든. 그러니까 예를 들어 A와 B와 C가 논리적 연관성이 있는데 각각의 개념은 알지만 그 관계를 모르는 거야 우리가. 그러면 여러분들 문제를 해결해 놔야 상당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개념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시고 그 다음 단계로 사고 방식을 확장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공부를 하는 게 맞다. 그러려면 개념을 반복적으로 여러 번 보시는 게 맞습니다. 반복해서 여러 번 보세요. 그래서 교과서를 읽어야 되냐고 물어본 친구들이 많이 있는데 읽어주시면 참 좋은데 지금 시점에서. 일단은 기본 개념이 확실하지 않으면요. 그거보다 좀 잦으세요. 가장 추천하는 책은 여러분들 연계교제입니다. 사실은 연계교제를 열심히 읽어보시는 게 제일 좋고 물론 선생님 개념서도 좋긴 한데 좀 과하게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빠른 시간 안에 여러분들 끝내려면 연계교제를 좀 확실하게 좀 읽어보시고 수업을 갖다가 들으시는 게 맞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자료해석이나 논리의 사고 전개 방식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런 것들을 반복적으로 해당하는 그런 연습들을 지속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수업 시간에. 일단 선생님 할 얘기는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좀 공부한 것들에 대해서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방향성이 아까 얘기했죠? 선생님이 기본 개념 다시 한번 보자고 완벽하게 다 잡아야 돼요. 그리고 수능 연계교제 날개 쪽에 있는 것도 다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로 우리가 확실하게 공부 방향을 잡으면 다음 시험 국평에는 여러분들 확실하게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선생님 총평은 여기까지고요.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조금 더 많은 얘기들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사고를 전개해 나가는가. 지금 다 얘기해 줄 수는 없어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수업 시간에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은 더 좋은 수업으로 여러분들 수업 시간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듣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 끝!